요에서 1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에서 1장 13절 요에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 이로다 요에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에서 해석하시는 여러가지 관점을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에서는 성경 그대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에서를 어떤 다른 학서를 가지고 풀면 요에서 하나 가지고 여러 분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요에서를 딱 볼 때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서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요에서는 소선지서인 것입니다 대선지서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레미야, 에간가? 예선지서가 그런 것이고 소선지서가 호세아부터 말라이까지 열두 허신서가 소선지서인 것입니다 아무튼 선지서는 예수 그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에서가 마태복음 24장과 깊숙이 관련이 있고 사도행전 2장과 깊숙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설교를 하는데 몇 천명씩 회심하는데 그때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에서 설교인 것이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느니라 요에서가 어느 때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문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께서 오심이 심이 가까운다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너무나 명확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요에서를 보면 더더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예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 휴거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면서 휴거자로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수 있는 것이고 휴거 준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도무지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본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주위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 이런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다 아 저런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다 이러다가 어떤 싸인만 계속 추구하다가 사랑을 놓쳐버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두 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책망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책망을 받느냐 주님의 오심은 심히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도무지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라는 징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이 이렇게 있으면 표지판이 이렇게 있죠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두 갈래로 딱 갈라졌으면 표지판을 보고 이쪽 길은 늪이고 이쪽 길은 연못이고 아 그럼 늪으로 가면 안되겠다 연못으로 가겠구나 이래서 이쪽으로 딱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싸인인 것입니다 싸인 이게 이제 표지인 것이거든요 말세에 표지판이 지금 많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뉴스를 여러분들 보시면 중동 상황 한번 봐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상황들이 그대로 중동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전 세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싸인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싸인을 붙잡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 싸인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늪으로 가면 안되고 연못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우리의 방향성이 싸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에서는 경제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엄청난 경제재앙이 있다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성경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생겨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경제재앙의 때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이 경제재앙을 누가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 사상이 만연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요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은 하지만 요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질 않아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고대 가난한 신이 농경신이 바알신이었던 것이었거든요 요호와는 광야에서만 역사했었던 신이고 우리 이제 가난한 땅에 정착했으니 고대 가난한 땅 거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 그리고 바알과 함께 따르는 신이 아세라신인 것이거든요 바알은 농경신이고 아세라는 음란의 신인 것이거든요 농경 경제권과 음란함이 맞물려서 가난한 땅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랑 똑같죠 오늘날 출세하려면 상사가 노래방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별의별 음란한 꼴을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길 때 소 형상을 이렇게 딱 하고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월스트리트 갔다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여의도에 바는 이제 자본금을 운영하는 빌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빌딩들 앞에 딱 보면 소 형상이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세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숭배를 상징한다니까요 바알 숭배를 돈의 미친 세대란 말이에요 돈과 음란의 미친 세대 돈이 일만하게 뿌리죠 예수님께서 그런 세대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엘리아의 시대가 그때랑 똑같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이 비를 받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 신이고 비를 받는 신은 아세라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자꾸 연합이 되어져야 바알이 씨를 뿌린다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승배자들이 그 신전에서 신전 창기라고 그러죠 미친 듯이 음란한 짓을 벌이는데 심지어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만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미친 듯이 성관계를 즐기면서 씨를 뿌린다 해가지고 그 신전 창기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성경 원어로 보면 그 창기라는 단어가 거룩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쟤네들 음란하게 성기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그들이 신전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그래도 주위사람 딱 보기에 굉장히 광명한 천사와 같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꿀과 같이 달콤한 어떤 그러한 형태로 신전에서 확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자부심이 굉장했었던 것이죠 우리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전 창기들이 존재했었던 것인데 이때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엘리아가 딱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아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가 대놓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바알 숭배가 만연한 상황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엘리아는 까마귀로 공급해 주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때 바알 숭배자들과 엘리아와 한판 붙게 되는 것이죠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숭배자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850대 1로 싸우는데 엘리아가 850명을 작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불이 확 탈 때 그들의 역사가 완전히 섬멸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모든 역사들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모든 돈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욕심 탐심이 완전히 제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에 미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마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끝장나는 것이에요 작살이 나는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 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 또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와 전쟁 이후에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아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비가 오도록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딱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 경제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대인들 천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예수 그도께로 많이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엔 총회에 가서 어떤 선자 같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회개하라 이러면서 오바마한테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새 선자가 막 그렇게 TV를 통해서 대놓고 유엔 총회에 가서 선포하고 국회에서 선포하고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분들 중에 한 명이 성경을 보는데 7년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 때마다 반드시 탕감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탕감법을 전세계에서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세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레일기 말씀을 들고 어떤 분이 일어나셨어요 근데 이 경제 전세계 경제 패턴을 보면 7년 주기로 대기업들이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9.11 테러가 2001년도인가요 그때 있었던 것이죠 2001년도에 9.12 테러 때 주식이 폭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2008년때 미국 경제가 완전히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5년 2016년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굉장히 지금 미국 경제가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2015년 지금 이번 연도가 아 2015년은 지났죠 2015년이 안식년이었고 이번 2016년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절기 패턴을 보면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유대인 선자가 일어나가지고 외치고 있어요 미국에 엄청난 하나님의 제애들이 일어날 것인데 예비하라 이러면서 확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포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계로 지금 다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적그리도가 나중에 전세계 경제 실권을 자기 혼자 다 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도에게 경제 실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탐심에 엮여져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고자 할 때 그들이 그들보다 더 돈이 많고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에게 구조조정당에서 먹히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돈 불리게 하는 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계속 억압하고 착지하는 사람들 위에 적그리도적인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인물이 적그리도적인 인물인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인물이 김일성 같은 인물인 것이고 김일성 같은 인물이 딱 일어나면요 부자들은 전부 처단해요 예전에 김정일이 전쟁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의 한 2천만 명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2천만 명 누구를 죽이냐 가난한 자는 안 죽인단 말이에요 너브간네살 왕이 유다 땅을 멸망시키죠 근데 그때 귀족들과 부자들과 제스장들은 전부 처단하는데 가난한 자들만 딱 남겨놓고 그 땅에 살라고 내버려 둡니다 너브간네살이 적그리도적인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오요 김일성 같은 인물 김정일 같은 인물 김정은 같은 인물이 왜 북한에 저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남한의 자본주의에 미쳐있는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대항마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지금 세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자본력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통일이 되어있을 때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도한다고 할 때 대형교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래가지고는요 제대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먼저 우리는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직도 우상순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또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들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펑펑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순옥 씨라는 탈옥 가신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하면 아마 김일성한테 고개를 안 숙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이 거의 꼽추고 난쟁이가 됐대요 밥을 안 줘가지고 난쟁이 꼽추인데 막 별의별 엄한 일은 다 시키는 가운데 사람 몰골이 사람이 아니래요 이게 완전 원숭이 짐승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 있는데 이순옥 씨가 지문하는데 이순옥 씨에게 이야기했던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일한 어떤 분이 얘네들은 진짜 멍청한 놈들이다 끝까지 김일성 수용님한테 고개를 안 숙인다 하늘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고개를 안 숙이니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김일성 수용님께서 그렇게 지령을 내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밑에만 쳐다봐요 그래서 꼽추가 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힘이 있어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확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데 쇳물로 그 사람 막 녹여버리더라고요 그걸 눈앞에서 딱 보고 소수살치게 놀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에 진실댁의 예수교도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지하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들이 그들은 예배 가운데 헌금을 못 걷어요 헌금을 걷지 않냐고 식량을 걷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으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량이 걷혀지면 이걸 곧바로 나눠준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식량을 나눠 먹고 하면서 예수교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적인 인물이 공권력을 가지고 재벌들을 작살내는 그 부문이 야고보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야고보소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소 야고보소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1절 시작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살륙의 날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적인 인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만 회개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남한도 회개해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남한은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남한은 돈 좋아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우상순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한에서 만약에 돈을 미친듯이 좋아하면서 예수구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북한 가서 보금을 증거한다 시도 안 믿기는 거죠 시도 안 믿기는 거죠 남한에서 돈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눔의 열매가 나타나야 북한 가서 통한단 말이에요 보금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적그리적인 인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적그리적인 인물이 계속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주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 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적인 인물도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의 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때는 정해져 있고 김정은의 때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김정은 때에서 그 3대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그리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때를 얻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적그리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그리도에게 그의 때를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브간데살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때를 얻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돈 좋아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음란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브간데살이 유다 땅을 취할 수 있는 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은 위에 있는 기업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삼성 위에 있는 기업이 또 삼성을 먹잖아요 그 위에 있는 기업도 그 위에 있는 기업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 계속해서 어떤 짝힌한 물고기가 있으면 중간 물고기가 있고 큰 물고기가 있고 거대한 물고기가 있고 고래가 있고 나중에 한 사람한테 먹히는 게 적그리더란 말이에요 점점 여러분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 되는 식으로 이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업을 의지하면 안 되고 가정공동체 안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 가정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노동한 그 대가 열매들을 다 가정 안에서 활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경제공동체가 세팅이 되면 출애국기처럼 바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적그리두적인 인물인 것이거든요 노동을 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 막 부를 엄청나게 쌓아놓는 것이죠 국고선 비돔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를 엄청나게 낳아버려요 뭐냐면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식으로 점점 불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혈육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롯과 노아가 구원받는 형태가 똑같은데 노아도 가족 공동체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롯도 가족 공동체로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돈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점점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조종당하는 시대 TV로 그의 사상들이 조종당하는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적그리도적인 문양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시안이라고 해서 눈알 하나만 삼각형 안에 그려져 있는 전시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싸이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 또 SM에 누구 유명한 누구 드래곤 그게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전시안뿐만 아니라 또 적그리도가 좋아하는 문양 중에 피라미드 문양이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잘나가는 뮤직비디오 딱 보세요 거기 피라미드가 거의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들이 세상을 얻으려면 마귀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할 때 야 너가 경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영광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경배 안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영광을 취하고자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우우죽순처럼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적그리도가 용을 경배시키는 것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요해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해에서 우리 1장 요해에서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해에서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생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어떤 일이냐면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이가 먹고 메뚜이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패턴이 무엇이냐면 농경 문화라 이거에요 농경 사회라 이거에요 그래서 농업이 잘 돼야 경제적인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척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불을 넣을 수 있는 농경의 모든 상황들을 느치가 싹쓸이 하고 그리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싹쓸이 하고 아무튼 뭔가 조금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남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싹쓸이 되고 싹쓸이 되고 싹쓸이 되고 싹쓸이 되고 싹쓸이 되다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상황까지 갈 것에 대해서 유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들을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형태 가운데 여러 형태가 있는 것이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 이 다섯가지가 5대 제사인데 이 다섯가지 제사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제사가 있는데 화제가 있고 그리고 전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몇가지 또 예배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여러가지 제사 형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제사가 그쳐버리게 되는 역사가 왜 그러느냐 그 소제가 어떻게 들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볼 때 이 요에서의 제사가 경제재앙 때문에 왜 끊어지는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요에서 1장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요에서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에서 1장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뭐 곡식이라든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싹쓸이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들이 울지어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 포도주를 사용한 제사가 바로 전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전제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이 안되니까 예배가 들으실 수가 없죠 예배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무너지는 세대가 바로 요엘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에서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에서 1장 6절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포도나무를 통해서 전제의 도구인 포도주가 산출되어 질 수 있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여러가지 소재를 들을 때 기름을 활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의 기름이 산출되어 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를 관리하는 것인데 무화과나무까지 맑게 벗겨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 사실 누구 때문에 그랬냐 어떤 한 민족이 하나님의 땅을 대적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류에서 1장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땅에라는 단어가 Against my land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땅을 대적하여 어떤 한 민족이 올라오는데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요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래서 이 민족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민족이 바벨론 군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적그리토적인 군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군대들이 메뚜기 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메뚜기 때라고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기시록에 보면은 메뚜기에 대해서 기록한 구문이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깐 그 구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기시록 우리 같이 한번 요한기시록 9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기시록 9장 구장 구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기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기에 이제 요한기시록 9장에 황충이라고 이렇듯이 있는데 이 황충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메뚜기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지구상 가운데 굉장히 큰 별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별이 떨어진 그 자리에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팍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황충들이 이마에 임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능지처참이라는 사형제도가 중국에 있었는데 살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면서 늦게 천천히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가 있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형제도가 중국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다섯 달 동안 괴로운데 죽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반드시 어떤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섯 달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요한이 보는데 이게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것인지 영안으로 보는 것인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고통을 주는 이 존재는 황충들과 같다 메뚜기 때와 같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유엘서와 비슷한 구문이 요한기시록 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기시록 9장 9절 시작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우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이더라 황충들의 무리 가운데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이 아바돈인데 이 아바돈이란 단어가 구약성경에 몇 번 나오는 것입니다 잠원에도 나오고 요기서에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바돈은 음부에 있다라고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를 주관하는 어떤 영체가 아바돈인데 이 아바돈은 잠원에 보면 만족함이 없는 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누가 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위로받는 곳이 있고 고통받는 곳이 있는데 그 부자가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갔다 거기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내 혀에 혀 끝에 물방울 하나만 떨어뜨려주세요 물방울 하나만 이렇게 이러면서 굉장히 막 불가운데 고통하는데 과거를 추억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데 저 건너편에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다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을 음부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 누가 보험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부를 주관하는 어떤 그 신 그 신이 아니라 영물 영물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되어지는 것이죠 아바돈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음부를 주관하는 이 영물이 구멍을 통해서 현세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 고통을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막 준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지옥 고통인 것입니다 지옥 고통 불꽃 가운데서 깍 고민하는 것이 깍 불타는데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를 못해요 그런데 잠깐 지옥 맛을 다섯 달 동안만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이 영물이 황충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황충 이 황충들과 요에서에 나오는 황충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에서의 황충 메뚜기 떼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 메뚜기 떼를 비유할 때 한민족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메뚜기 떼 이런 황충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두다 예배의 기본적인 필요에 모든 것들을 전부 제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약혼자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상복을 입고 너희들이 통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말세 경제재앙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공식적인 어떤 예배 모든 것들이 다 폐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되는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때냐면 성회를 열어서 금식을 선포하는 때인 것입니다 어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어느 한 장소 가운데 그냥 금식하면서 우리의 어떤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직 금식하면서 하느님만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언제냐 이런 어떤 재앙의 때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재앙 어떤 육신적인 고통의 재앙 그리고 수많은 어떤 환경적인 자연재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 말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구조적인 어떤 교회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금식하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모임이 생겨날 때 이 땅 가운데 부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응은 반드시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느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응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응이 되느냐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거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70년을 국가운데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스루파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서 율법을 선포하고 니에미에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수문학 광장 가운데 에스라가 하느님의 말씀을 한낱 선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삶의 열매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그들이 이방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즉시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여인이랑 결혼했던 것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게 되는 이러한 부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응은 언제 일어나느냐 재앙 이후에 금식하는 세대 가운데 하느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기시록에 엄청난 재앙들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기시록에 엄청난 경배자들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기시록 재앙 이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와 기도가 하느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느님의 금대접에 그것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쏟는 형태로 요한기시록에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기시록에 재앙 이전에 부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앙 이후에 부응이 있고 그 부응을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느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런 맞물려 돌아가는 하느님의 역사가 요한기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경제재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메뚜기 때의 재앙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때는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부응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앙이 만연한 때이냐면 우리 요에서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여 또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갖고 온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전부 다 없어졌으므로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아 너희 굵은 배로 동이고 술 피울지어다 제단에 수정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니라 이럴 때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노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지를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올 때 모여서 금식하며 어떤 구조적인 교회 형태 예배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고 가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중간에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재가 무엇이고 전제가 무엇이길래 왜 곡식이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제가 소재의 전제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원래 설교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안 해요 평소에 그냥 말씀을 읽거든요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단상에서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오랜만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 좀 써봤는데 이 부분 잠깐 좀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분배하다 그리고 수여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eat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먹는 제사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에는 Meat라는 단어가 고기로만 쓰이는데 고대에는 Meat라는 단어가 식량 뭐 이런 식으로 쓰여졌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ESV 성경 NIV 성경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grain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곡식 제사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소재는 어떤 제사예요? 곡식 제사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사인 것이고 그리고 나눠주고 수여하는 이런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 다음에 소재 고문이 내외기 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번제는 가죽과 그리고 그 짐승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니까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그건 남는 게 없습니다 가죽밖에 안 남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재는 한 움큼 이제 번제 딱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나눠 먹는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시길 원하시고 우리 소유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같이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은사를 그 로마교회에 나누길 원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배 가운데는 나눔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재는 나누는 제사다 그리고 곡식 제사다 이 소재라는 단어가 가인에게도 쓰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밭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밭의 소산으로 제사 이 제사라는 단어가 소재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소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재 기본에 대해서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레위기 2장 1절 레위기 2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간의 성경 부약성경 148페이지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여성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곡식 열심히 일하고 탈곡하고 그리고 키질하고 맷돌 갈고 이런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특별히 곡식을 거둘 때 땀 흘려 일하는 그 일은 메인 일은 보통 남자들이 하는데 곡식을 막 빡고 곡식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먹여주고 이 역할은 누가 해요? 여자들이 대부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재는 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제사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인 것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곡식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주고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땅 관리를 하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해야 시간이 지나야 겨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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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다가 그게 정말 완전히 익었을 때 그때 이제 낫을 가지고 낫을 베고 그리고 그걸 낫을 베가지고 탈곡을 하고 키즈를 하고 그리고 그릇을 빻고 또 맷돌로 돌리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재에 사용되어지는 기본 재료가 고운 가루인데 이 고운 가루 하나가 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이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이 기름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에서 이 기름을 채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어떤 고된 어떤 노동의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운 가루에 이 기름을 붓고 유향 이건 뭐냐면 냄새인 것입니다 냄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소재의 어떤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소재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느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하느님 앞에 헌신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과 몸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 위에 당신의 영을 부어오신다 라고 하시 사도행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느님께 성령을 부어오신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재는 반드시 기름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유향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요 이 유향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제가 유향을 한번 접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향 냄새를 한번 송도가 가지고 아내랑 같이 맡아봤는데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그 냄새가 고급스러운 어떤 향기가 향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국들을 믿는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냄새는 예수국들의 냄새인 것입니다 보급이 증거되어지면 곤도서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국들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국들을 믿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주위 사람들에게 감당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고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 소재 중에 불타오르는 그 재단에 한 움큼을 가지고 그걸 확 뿌리는 것이거든요 이 한 움큼을 뿌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 기념하다라는 이 단어가 메모리얼 포션 그래서 기념물 기억하다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메모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메모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립도의 희생을 기억하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고귀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물로 재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재란 이 단어가 불타는 제사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푸드 오퍼링 먹는 제사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소재는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맛있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굉장히 맛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금같이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 모시기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도를 내리시려고 하시다가도 소금과 같은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는 어떤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화재고 기념재고 그리고 소재를 통해서 향기로운 어떤 그 냄새가 풍겨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받은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오 소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번째는 화덕에 구운 것 화덕에 구운 것이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영어성경에는 baked in the oven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븐에 베이크된 것 베이커리 여러분 여기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이죠 베이커리의 오븐에 딱 부풀어오른 빵들 여러분 보시는 것이죠 소재 재료를 가지고 고온 가루를 가지고 오븐 열이 높은 어떤 그런 집어넣어서 베이크된 그것이 이제 화덕에 구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오븐에 베이크된 재료를 하느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였고 그리고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온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철판에 붙인 것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인데 철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뿅뿅뿅뿅뿅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온 가루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고온 가루가 이 철판에 뿅뿅뿅뿅 이 동그란 모양으로 형태가 주주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철판으로 구운 소재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한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온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예 세 번째는 냄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냄비는 이렇게 솥 비슷한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소재 고온 가루를 집어넣고 불을 다 안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 냄비 이 소재의 예물을 준비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누룩을 넣으면 이 고온 가루가 달걀일 때 굉장히 맛있어지게 되는 것이네요 달달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이 보금서에 어떻게 비유가 됐냐면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근본 율법의 말씀의 본래 취지를 저버린 어떤 자기 자신의 윤례와 행동들 그런 패턴들을 예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구문이 보금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적인 것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안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달콤한 프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요소 그런게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안된다 이것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패턴대로 많이 실행되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콘서트 막 진행하는 식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를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터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인 것이거든요 이 영의 예배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서 예배될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터치를 많이 원합니다 감정적인 터치를 많이 원해서 강대상에서 막 아 저 목사님이 제발 좀 나를 웃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고 어떤 분은 아 내가 상처가 많은데 아 내 이 상처 감정적으로 좀 조금 이게 아주 슬픈 얘기 아주 고난받은 얘기를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거 좀 터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혼적인 터치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누룩을 예배 가운데 첨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 하신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하셨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놀며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때로 우리 감정과 느낌 상관없이 우리가 좀 침울할지라도 주님께서 뛰놀며 찬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뛰놀며 찬양하면 돼요 슬퍼도 그냥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식으로 주님 말씀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템버린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된 구문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럼 템버린 가지고 예배단 가운데 이렇게 확 템버린으로 딱 땅땅 오르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구문이 그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서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마세요 저는 이 성경 말씀만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제가 말씀을 잘 전할 때도 있고 못 전할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냥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저는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해버리면 그 말씀에 제 삶이 또 엮여져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묶어서 결국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이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내 입술로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식으로 강대상의 스윙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곳 가운데 와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단순하게 느낌과 감정은 상관없이 믿으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넷 번씩 바울이 감옥에서 빌리포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감옥에서 기뻐하라 이걸 적도록 하님께서 허용하신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죽기 전 상황인 것이거든요 죽기 전에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느낌 내 감정 상관없어요 하 오늘은 예배 드리기 싫은 감정이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하 진짜 짜증나 누구랑 다퉜어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눌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식으로 순종하는 식으로 의의에 여러분들이 몸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로 여러분들 주장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구운 것이나 냄비에 구운 것이나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나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고 무교전병은 넓적한 것이거든요 넓적한 것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만든 무교병은 이렇게 모양이 있는 과자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 것이오 한 움큼 빼고는 전부 다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아들들에게 돌려지게 된다 그래서 소재는 나눔의 제사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잠원에 보면 음란한 어떤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란한 여인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꿀은 세상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뭐 쾌락적 어떤 요소 이런 것들 바라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어떤 젊은이들은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각종 있단 말이에요 내 교회 제가 예전에 CBS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제가 듣는데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왜 안 가는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왜 안 가 젊은이들이 막 토론을 하는데 개척교회 가면요 또래 남자애들 이성 여자애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개척교회 가서 결혼이 되겠어요 그래도 개척교회 가기 전에 큰 교회 가서 좀 던져가지고 개척교회 와야지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니면서 개척교회 끝까지 안 와 그런 식으로 서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정신없이 사귀는 애들이 막 대교회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대교회 카사노바 애들을 제가 몇 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태도로 교회 나가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애들 교회 오빠 좋아하죠 교회 오빠 한번 보려고 교회 가가지고 오빠 한번 건져 보려고 교회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태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들여사르지 못할지 그리고 13절 그리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 아멘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산상수훈 팔복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팔복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열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재는 소금의 요소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소금은 언약적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소금을 뿌리면 이게 소금 뿌린 고기나 소금 뿌린 어떤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언약적 측면에 어떤 소금의 역할이 동일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언약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지옥 말씀하시면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언약과 예수님 말씀과 지옥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상수원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지옥이란 지옥이란 단어가 헬라우로 게엔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게엔나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쓰인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에는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부는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게엔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엔나는 불태우는 곳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게엔나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어떤 제사가 들여졌냐면 인신 제사가 들여졌어요 애를 불에 삶아 죽이는 이러한 제사 몰략 제사가 흰놈의 골짜기에 들여졌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 음가와 비슷한 음가가 게엔나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지옥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지옥 예수님께서 이 지옥이란 단어를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원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해한 자입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심판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음란 좋아하는 사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 아니라 그 다음 구문의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와 지옥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옥과 소금 원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소재를 어디다 뿌려요? 불에다가 확 뿌리는 거예요 불에다가 확 이 사실 소재를 생각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어 그 레위기 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레위기 5장 11절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보고 원래 말씀 그냥 막 전하는데 이런 거 막 보고 갑자기 하려니까 제가 좀 버벅거리고 예수님 예수님 레위기 5장 11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를게 두 마리나 집비를게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재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재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에 하는 꿈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 물살을 지니 이는 속죄재인즉 예 속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재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속죄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재물마저 들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 재물로 속죄하는 게 아니라 소재로 속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극빈자가 재물을 드리지 못할 때 집비둘기도 드리지 못하고 산비둘기 새끼도 드리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일 때 소재로 제사를 드려질 때 하느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기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재는 소재가 아니라 그 소재가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제사는 극빈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붐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로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대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이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받는 날에 아침에 고운 가루를 드리고 저녁에 고운 가루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레위기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번제가 또 모세의 의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단에는요 불이 계속 타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불이 계속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번제가 뭘 상징하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의 재단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재단 위에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는 그 불 위에 소재를 한 번씩 뿌리는 것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번제가 드려질 때 소재도 같이 뿌려줘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 소재가 아침 저녁으로 뿌려질 뿐만 아니라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 소재가 같이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레빅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5절 민수기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온가루의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나시린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나시린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시린의 그 기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하여 나시린의 소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소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요 포도주도 먹으면 안되고 모든 더러운 것에 가까이 다가가면 안되는 것이에요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시린의 그 기간이 취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나시린이 나시린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상황을 무사히 마치고 나시린의 때가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그때 소재의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 특별한 소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어떤 아내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썸싱이 있는 것 같다 무슨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어진 것 같다 이렇게 남편이 의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다른 사람하고 썸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짜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의 가운데 이렇게 의심이 되면 제대로 관계성이 유지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남편과 아내의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내가 난 그렇게 바람 안 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남자 계속 의심이 돼요 이럴 때는 그 의심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아내가 제사장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남편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고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이 자꾸 나를 의심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의심의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한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더러워진 어떤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었는데 남편이 의심이 생겨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숙이 5장 15절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로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보리가로 10분의 1 에바를 소재로 드릴 때 관계가 회복되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민숙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활용해서 이 여자가 진짜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이거 증명해내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민숙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민숙이 5장 나중에 찾아가지고 보실 때가 있으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숙이 7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숙이 7장 12절 민숙이 7장 12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다베 아들 나손이라 13절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 갤로 133개의 무게의 음반 하나와 73개의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아멘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라 어떤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식으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유다지파에는 암미나다비 세워지는 것이고 이사갈레는 느다넬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각 지파마다 지도자가 세웠을 때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로 소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24절 민수기 15장 24절 시작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재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재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재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죄할 때 단지 속죄재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재에 같이 소재가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거기 소재에다가 전재까지도 함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민수기 1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하느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그때 기름 4분의 1을 쓰고 순량으로 드릴 때 기름 3분의 1을 쓰고 숭아재로 드릴 때 기름 2분의 1 흰을 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재를 드려야 되는지 나와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민수기 15장에서는 하느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린 거나 번죄의 예물 중에 하느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를 드릴 때 소재가 같이 첨가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재는 항상 번죄 속죄죄 속건죄 드려질 때 같이 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소재가 소재만 드려지는 제사도 있고 소재는 번죄와 같이 드려지는 제사도 있고 이렇게 번죄와 같이 드려지는 소재 소재 따로 드려지는 소재 이렇게 소재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소재는 하느님 앞에 곡식을 올려드린 제사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 또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깊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제 전제는 전제는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마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술 먹는 제사란 말이에요 술 술의 제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전제 그리고 이게 킹잼스 성경에서는 그냥 단지 오퍼링 그냥 제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어떤 제사냐면 번제나 어떤 제사가 드려질 때 그 번제단에 술을 콸콸콸콸콸 붓는 것이고 술 중에서도 그 포도주를 콸콸콸콸콸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 여러분을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주가 새빨갑니다 그 이방 제의의식들 여러분을 보시면 피를 막 재단에 막 드리고 막 그런 제사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 제가 인디아나 조수인가 뭐 볼 때 마야문명의 어떤 사람들이 막 심장을 막 딱 떼가지고 피를 막 재단에 받치고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전에 이제 남아메리카 전통 부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린 인원 중에 가장 최고의 힘을 자랑한 어떤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을 떼가지고 실제 재단에 올려드렸다는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피의 제의의식이 이방신의 신 섬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런 피를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굉장히 책망하는 부분이 몇 번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번재단에 콸콸콸콸 붓는 이 제사가 예수 그립도의 희생과 연결되어지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재단에 올려진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교까지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헌신에 대해서 전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 전제가 ESV 성경이라는 영어성경의 드링크 오퍼링 술의 제사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상번제 들을 때 소제와 함께 전제가 칼칼칼칼 부어졌다 그러니까 요에서의 소제와 전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번제에 소제와 전제가 매일 들여진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 그리고 여러 소제와 전제의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올려드렸던 것을 추억하면서 야 이제는 그걸 들이지 못하게 됐구나 왜냐면 포도주 자체가 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곡식 자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 이렇게 풍성하게 올려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들이지 못하게 됐구나 이러면서 금식하는 상황을 요에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 때 소제도 하느님 앞에 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전제가 하느님 앞에 들여졌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3절 레위기 23장 13절 예시 시작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온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그 절기 중에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6월절 다음 뭐예요?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오순절이 있는 것이고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 대속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대속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 중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소재를 드려야 되는 절기가 새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3절은 초실절의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이때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소재와 전제 이외에 또 새로운 초실절 때문에 드려지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따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3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예 이게 언제 드려져야 되는 것이냐면 첫 이삭 한 단을 마치는 절기 이 절기는 초실절인 것입니다 이 23장 10절에 끝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죠 이게 초실절인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초실절은 예수 그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군도전서의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도전서의 15장에 이 초실절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 어 내유기 2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유기 23장 18절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년된 흠 없는 어린양 일곱 마리와 어린수수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들이대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지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들여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소재와 전지 재물이 여기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아파요 50일을 개수하라 이게 뭐예요 오순절인 것이고 다섯 오 다섯 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 50일째 되는 날 한임 앞에 들여지는 제사에 소재와 전제가 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레유기 23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유기 23장 37절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며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재를 들일지니 번제와 소재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들일지니 지금 23장 33절부터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34절에 열다센 날은 초막절이니 일곱째 달 열다섯 달 초막절 여호를 우리가 일일 동안 지킬 겁니다 초막절 때 소재와 전제를 따로 한임 앞에 드리는 그 의식에 대해서 레유기 2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숙이 또 같이 보겠습니다 민숙이 28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숙이 28장 7절 민숙이 2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들을 것이며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전제 중에서도 무슨 전제라고 그래요 독주의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독주라는 단어가요 이게 킹잼스 성경에서는 스트롱 와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독한 와인이라는 뜻인 거죠 독한 와인 킹잼스 성경에서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페멘티드 드링크 이건 어떤 뜻이냐면 발효된 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발효된 제가 예전에 어떤 아시는 어떤 분이 술을 벌컥버컥 마시고 설교를 마시고 성찬에 발효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를 들어가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예 발효된 술 이 독주라고 어떤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ESV NABSV 성경에서는 스트롱 드링크 아 독한 술이다 독한 드링크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독주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 순교의 마음까지 여러분 가려면 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독한 마음을 가셔야 돼요 손형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TV 방영해가지고 막 그분을 높이고 불신자들도 다 좋아요 하더라고요 손형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막 싫어하는 사람이 불신자들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형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방영되고 나서 저는 예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 봤는데 그리고 네이버 딱 보니까 검색어 메디에 다 올라와야 되고 손형원 주기철 근데 딱 보니까 다 손형원 목사님 너무 좋아요 돈 받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독하신 분들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는 손형원 목사님 따님 손동인 원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는 대쪽같은 분이시래요 많은 사람이 손형원 목사님 하면 문둥 썩은데 막 다 빨아주시고 그분들 막 섬겨주시고 그분들이랑 같이 지내신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동인 원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대쪽같은 분이시래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 오빠 죽인 저 원수를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막 따지고 듣는데 동이야 성경을 봐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내 아들을 죽인 저 공산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쪽같았어요 그래서 손형원 목사님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둥병자들은 탈출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손형원 목사님 보고 막 뒤 사람들이 탈출하십시오 탈출하십시오 그러는데 손형원 목사님이 탈출을 안 한다 이 문둥병자 얘네들 놔두고 내가 어딜 가냐 나 탈출 못한다 니들 가라 난 얘들과 같이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막 손형원 목사님 끌어가지고 배에다 막 태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손형원 목사님이 배에서 막 기어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하시죠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이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은 것이거든요 순교 당하신다라고 그분은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순교 일주일 전에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라 이러면서 막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얘들 앞에 그리고 순교 당하신 게 제일 마지막에 한국교회 타락 설교하시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설교문만 작성하시고 설교는 못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우상순배 때문이다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의 그 군정 때 악한 그 습관들 행습들을 한국교회가 회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런 재앙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데 굉장한 이슈가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 상황이랑 똑같아요 지금 한국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거 딱 읽어보면 소녀옥사님 독하신 분인 것입니다 순교까지 가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주를 예배 가운데 확 부어주세요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요 독한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반대를 하는데 끝까지 예배를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성수해야 된다고 남편이 끝까지 반대하고 아내가 끝까지 반대해요 어떤 분 글을 읽어보니까 예배만 갔다 오면 막 아내가 미친듯이 막 달려돈던데 왜 당신들만 천국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막 이러면서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면서 갔다 오면 막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식기도 하는데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막 상하는 거야 니들만 천국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독단성을 가지고 막 이러시고 사태질을 하면서 하는데도 끝까지 막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예배 주의성수한다고 시어머니가 냄비 그런 걸 막 며느리한테 집어던져요 며느리 머리가 확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면서 막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주는 옛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애를 끈에 묶어놓고 예배나 혼자 왔대요 왜냐면 애 데리고 오면 애 때문에 예배가 안 들으신다고 예배를 집에 애를 집에 개 묶어놓듯이 묶어놓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대요 진짜 진짜 그랬대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분들 미쳤다 그랬지 그럼 미쳤다 그랬어요 독하게 마음 먹고 애를 개묶어놓듯이 묶어놓고 예배다 와가지고 하느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야 이런 독한 영성이 독주의 영성인 것입니다 냄비를 막 집어던지는데 머리에 맞았는데 피가 철철철 나는데 하느님께서 그 며느리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이시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하느님께서 그 머리 상처에 금으로 박아주시는데 금으로 예 독한 사람이 이런 상금을 얻게 되는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 안에서 주인사람들 보기에 독주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띠는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인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불통으로 보이고 고집스럽게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것이 나중에는 전부 다 하느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것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미지근한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독주를 빌리포서 2장 17절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하느님의 진정한 기쁨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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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쁨이 전제의 헌신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분은 순교하시기 직전에 산하실 어떤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순교하는 그 딱 상황 가운데 엔돌핀이 막 돈대요 엔돌핀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에 엔돌핀이 확 돈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순교를 할 바로 상황인데 그게 두렵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의 순교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겠죠 실제 그 순교 닥치면 근데 아무튼 순교 닥치기 전에 두려움이 없는 거라 엔돌핀이 막 도는 거야 엔돌핀이 전제의 헌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어떤 엔돌핀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역사가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호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호서 4장 6절 디모데호서 4장 6절 이게 디모데호서가요 바울이 진짜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빌리포서는 쓰고 그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디모데호서는요 감옥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진짜 쓰는 것이에요 디모데호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호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처해 있다 이거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진짜 죽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를 딱 여러분 생각할 때 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는 순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로마가 어떤 그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역사 아놀드 토임비인가 그런 역사학자가 있는데 역사학자가 바울이 타고 간 그 선교 배 안에는 이 1500년에 그 역사가 담겨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는 것 나중에는 이제 그 바울이 증거한 보금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국들을 믿게 되고 그 예수국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귀족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음탕했었던 것이죠 동성녀리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이렇게 관계용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나마 순결한 사람들이 크리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순결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어떤 예수님 믿는 가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귀족층으로 딸을 시집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와 결혼하면 안됩니다 실제 예수국들을 정확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 그럼 하나님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데 그럼 이거 비율이 안 맞는데 그럼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혹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율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예 비율 걱정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결혼했다가 작살 납니다 실제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지방가우리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전부 박살 나는 거야 박살 나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 갔다가 오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도 될까 말까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이 하나되지 않고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런 어떤 이런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불신자 남편이 있는 상황이고 불신자 아내가 있는 상황이면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실로 말하면 아마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족 안에서 전도는 행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는 공적으로 선포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주위의 가족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해도 시가 안 맺혀요 시가 안 맺혀요 행동으로 딱 보여주고 또 용서하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가족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아무튼 해서 로마 귀족층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행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인이 문제긴 문제예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나서 기독교가 변질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피법받을 때는 굉장히 순수했는데 전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줄이 잡힌 것이 없었던 순수한 신앙 가운데 이제 피빡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공인됐다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이방신의 문화들이 기독교 안에 스며들게 되는 루트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세례도 받고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하고 전쟁할 때 하늘에서 검이 보이고 그랬다라고 하죠 그랬다고 하긴 하는데 믿을 게 못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수단으로 삼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사망에 나가고 그런 사막 교부들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합니다 안토니라는 어떤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는 사막 가운데 가가지고 그 동굴 가운데 음란의 영과 싸우는데 실제 음란의 영이 다가와가지고 안토니는 유혹하자고 안토니가 그걸 이겨내고 그 사막 가운데 악한 영을 이겨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사를 아타나시우스라는 어떤 사람의 고대 교부의 글에 본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순수한 어떤 흐름은 어느 곳에서 유지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공인이 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반응하느냐 반응 안 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튼 바울의 이러한 순교적 열정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깍아 뒤집어지고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한 폭판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재와 전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전세계를 운영하시는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의 독특한 삶이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원하시는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기록이 된 하나님의 뜻이 시편 138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독특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진짜로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딱 보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닌 줄 분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순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건 사실 알았었던 것이었거든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순교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시민권자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시민권자가 없었으면 상소도 못했을 텐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격을 이용해서 꼭 내로 황제에게도 복음 증거해야겠다 이거예요 한 번 선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까지 가장 위에 있는 원수의 세력 앞에서 복음을 직설적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살렘에 갔을 때 예수살렘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바울을 자꾸 부릅니다 베스토 총독이라든지 다른 총독들이 바울을 계속 불러가지고 바울을 막 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돈을 얻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바울을 대접하였다나 사령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돈을 좀 주면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상소권을 취소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 이게 주님 뜻인 줄 바울을 알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졌으므로 아멘 그래서 이 소재와 전제가 이렇게 신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의 소재와 전제 이게 딱 나올 때 소재는 신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딱 나올 때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절 한 절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이 진짜 않은 것 같아요 버벅거리고 막 치면 되게 안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했는데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소재가 전제와 함께 드려진 경우에 제사가 여러 제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 예 독주의 제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술로 함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 예 이게 이제 술이 포도주 피를 상징해서 예 하느님께 전적인 헌신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제사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생각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에서 안에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요에서 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의 징조 사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시옵소서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의 소재와 전제와 같은 형식적인 제사의식이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만을 갈구하며 금식하며 성애로 모여 하느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셔서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또 이름으로 기도를 하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고맙습니다